지난달 전산업 생산이 4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습니다. 좀처럼 일어서지 못했던 소비도 함께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다만 투자 지표는 하락해서 내수별 회복세 온도차가 상존했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3개월 동안 감소세를 보인 생산이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는 113.7로 직전달보다 1.2% 증가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관공업이 4.1% 늘어 생산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제조업의 양대축인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이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보다 0.2%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자동차는 전월에 부품사 파업이라든지 설비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조 효과가 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산과 함께 소비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두 지표가 동시에 증가한 건 7개월 만입니다. 재화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1.7% 늘어 1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생산 소비와 다른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설비 투자는 5.4% 줄어들며 3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습니다. 운송장비와 기계류 등에서 모두 투자가 줄어든 탓입니다.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 기성은 1.2% 감소했습니다. 다만 부진한 건설업과 달리 설비 투자는 일시적 요인을 감안하면 점차 회복세를 보일 거란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민생안정 주요 정책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맞춤형 정책 처방을 통해 내수 회복 가속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